했으면 좋겠다고 마이크를 딱 주시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당황했어요. 모두가 지금 시선집중. 그렇죠. 그래서 어떡하지. 근데 제가 영화 죽어도 해피엔딩에서 불어로 수상 소감만 한 게 있어요. 맞지. 그렇지 나도 모르게 그거를 했어요. 주씨 꽁뚱. 저는 만족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한 건 있네요. 왜냐하면 감독님이 상을 탔기 때문에 옆에서. 진짜 우리 감독님 정말 축하해요. 해요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불어 얘기. 저는 만족합니다. 이거 같이 만족하네요. 하은 씨도 이제 뭐 영화도 많이 찍고 드라마도 많이 찍고 했기 때문에. 시트콤을 찍으시는데 대본에 따라와라는 말이 있었대요. 따라와. 어떻게 해야 되니. 저 밖에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.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. 이제 동화로 엄마 오른발 내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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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. 허리 뒤로 젖어요. 팔. 팔 걸고요. 그 다음에 콧구멍을 삼각형으로 만들어. 그 다음에. 따라와. 오케이 알겠어. 알았어 알았어. 오케이 알겠어. 오케이. 오케이 알겠어. 오케이. 오케이 알겠어. 까ronic. 되게 합니다. 케이크하는. 원래 강남 탐배인 줄 알았는데 고향이 평상도 있어. 평상탐배 예. 압구정동. 서초동. 방배동. 압소방. 건축학개론이 아내의 욕되다 제목처럼 아련함과 복수가 공존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제 실제 첫사랑에 관한 러브 스토리거든요 시작은 건축학개론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가 2학년 때 신입생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? 네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해서 술자리가 있었어요 또 술이야 또 술 아빠 저 술 잘 못해? 나도 잘 못해 또 술이야 또 술 죄송합니다 또 술 그때는 제가 안 먹였어요 그냥 그 친구가 그 친구들끼리 먹다가 내가 너무 많이 취한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친구가 마음에 있었거든요 데려다주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너 내 후배 말고 여자친구 할래? 후배말고 여자친구 할래? 좋아요 선배 이러더라고요 좋아요 선배 무슨 CF 장면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알콩당 좋고 CC가 됐죠 학교에서 공식 커플처럼 돼서 왜 안 해요 갑자기? 그렇게 해서 잘 지냈어요 한 1년 반 넘게 만나다가 군대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성남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오빠 성남에 있는 공군 부대로 가면 내가 면회를 자주 오겠다 습근처니까 공약을 그러는데 공약을 공군을 입대를 했죠 공군을 했군요 네 공군을 했군요 네 공군을 했군요 입대할 때도 따라왔어요 눈물받았죠 눈물받았죠 가짐아 오빠 오빠 기다릴게 아니 근데 안 울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여자친구 안 울더라 이거 문제 있지 않냐 근데 그런 애가 독한 애니까 잘 버틴다고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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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면 판단하네 그런 얘기 있어요 많이 울면 오히려 금방 떠나봐 나 군대할 때는 유턱스가 울려를 했어 또 유턱스가 울려를 했어 왜 이렇게 한거야 왜 이렇게 한거야 다음날부터 연락이 한다고 제가 뭐 보상받아서 전화하면 안 돼요 연락이 그 다음날 저한테 메시지 왔을 때 번호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대를 했죠 그 훈련이 다 끝날 때쯤이니까 한 두 달 넘는 시점이었거든요 전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훈련명이 너무 많으니까 한 3분? 2분? 2통 정도 2통 한 통 밖에 못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야 이 불안해 이거 계속 걸었는데 안 받아요 거의 한 2분 다 됐을 거예요 계속 걸었는데 그래서 한 1분 남아서 그 친구의 동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야 규리가 전화 안 받아 어떻게 해 선배 규리를 몰랐어? 뭐야 이거 뭐